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 2, 오늘 수업 진도는 교과서 6과 152쪽 첫번째 줄부터입니다. 영어 2, 스페셜 레슨, The Cactus, 여기서 The Cactus는 선인장이란 뜻입니다. 이 작품은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작품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인장이라는 이 작품은 청혼까지 할 만큼 갖고 왔던 한 남녀의 사이가 순간의 허세심과 자존심 때문에 그릇대고 결국 그 여자가 다른 이와 결혼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허세에 그가 스페인어를 유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청혼에 대한 대답으로 스페인어로 와서 날 데려가라 라는 의미인 선인장 벤토 마미를 보내지만 남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둘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스페셜 레슨 더 캐릭터스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등장인물은 트라이스테일입니다. 트라이스테일은 고결하고 부자인 남자로서 많은 자신감과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등장인물은 트라이스테일의 연인입니다. 트라이스테일은 프리라비드, she is a beautiful woman who admires 트라이스테일. she naively believes whatever 트라이스테일 says to her. 트라이스테일의 연인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트라이스테일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라이스테일이 그녀에게 말하는 무엇이든 순진하게 믿어버립니다. 세번째 등장인물은 트라이스테일의 친구입니다. 트라이스테일의 친구입니다. 트라이스테일의 친구는 트라이스테일의 연인의 오빠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아메리카로부터 2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152쪽 첫째 줄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he cactus, 선인장이란 뜻입니다. Isn't it strange that? That's your idea는 이상하지 않은가? 자, it은 가져와, that은 진주어. One can think about so much.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People in life-threatening situation. 생명을 위협하는, 즉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Can't recall. 되돌아볼 수가 있다. Recall, 되돌아보다. 자, 뭘 되돌아볼 수 있다? Years of their lives in just a few seconds. 단지 몇 초 안에 그들 인생의 여러 해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One can remember. 사람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 낭만을. 자, from A to B, A에서 B까지.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All while taking off his or her gloves. 여기서 why를 쓴 것은 분사국문 앞에 접속설 남겨 놓아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while taking off라는 것은 벗는 동안의 이런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장갑을 벗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연애, 낭만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That is exactly what Frasdale was doing as he stood in his room. 자, as 뭐뭐 하는 동안에. 자, 그것이 바로 그가 그의 방에 서 있는 동안에 정확하게 트라이스데일이 하고 있는 것이었다. On the table next to him. 그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was a unique green plant in red earthen jar. earthen은 흙으로 만든이죠. 빨간색 흙으로 만든 단지 안에 독특한 녹색 식물이 있었다. 자, on the table next to him이라는 부사국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인 plant가 뒤로 가고요. 동사인 was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치구문이죠. It was a rare species of cactus with long green leaves that moves in the slightest breeze. 그것은 rare, 드문 species 종이었다. 선인장의 드문 종, 즉 드문 선인장 종이었다. 그리고, breeze라는 건 미풍이죠. 가장 약한 미풍 속에서 움직이는 녹색 이파리, 긴 녹색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드문 선인장 종이었다. The way they moved 할 때 day는 선인장의 녹색 잎사기입니다. The way they moved seem to say come closer. 그 녹색 잎사기가 움직이는 방식은 더 가까이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seem to 뭐 뭐인 것처럼 보이다. 152쪽 9번째 주입니다. Also in the room, 또한 방 안에는 Was a thrice day's best friend, thrice day's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In the room이라는 부사고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인 friend는 뒤로 가고 동사인 was가 앞에 나왔습니다. 도치구문이죠. He was the brother of the bride. 브라이드 신부죠. 그 남자, 즉 thrice day's 가장 친한 친구는 신부의 오빠였다. The two stand in the room, 두 사람, 즉 thrice day's 가장 친한 친구가 방에 서 있었다. Wearing suit, 정장을 입은 채로. Ready to relax after the wedding.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며 Ready to는 뭐 뭐 할 준비를 하며 앞에 빙이 생략했죠. 트라이스데일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는 결혼식 이후에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며 정장을 입은 채로 방에 서 있었다. For thrice day's however, 하지만 thrice day에게는 There would be no relaxation, 어떠한 휴식도 없을 것이다. Relaxation은 휴식이란 뜻입니다. 152쪽 첫 번째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Rare did thrice day go to and come back from? Go to and come back from이라는 것은 다녀오다는 뜻입니다. 트라이스데일이 어디에 다녀왔는가? 정답은 He went to and come back from the wedding of his best friend's sister. 그는, 즉 트라이스데일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여동생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153쪽 첫째 줄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s he slowly unbuttoned his gloves As 뭐 뭐 하는 동안 Unbutton은 단추를 풀다는 뜻입니다. 그가 천천히 그의 장갑에 단추를 푸는 동안 The horrible recollection The horrible, 끔찍한 recollection 기억이죠. Runs through는 번지다. The horrible recollection of the last few hours Lens through is mine 지난 몇 시간의 끔찍한 기억이 그의 마음에 번졌습니다. He could still smell the wedding flowers 그는 여전히 결혼식장 꽃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The love song for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Still played in his head 브라이드는 신부고요. 브라이드그룸은 신랑입니다. 신부와 신랑을 위한 사랑의 노래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Most of all, 무엇보다도 He remembered the minister's voice 미니스터 목사죠. 그는 그 목사의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Which was declaring the marriage official in front of all the guests 게스트는 하객, 손님이죠. 모든 손님 앞에서 in front of all the guests 모든 손님 앞에서 공식적인 결혼을 선언하는 목사의 음성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156쪽 여섯번째 줄입니다. Even now, 심지어 지금에도 He tried to figure out why and how he had lost her 왜, 어떻게 그가 그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가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Figure out, 이해하다 He also faced the new feeling of singing his own miserable self clearly 여기서 face라는 것은 confront, 직면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는 또한 miserable, 비참한, 셀프는 자신 그는 또한 분명히 그 자신의 비참한 자신을 보는 새로운 느낌을 또한 직면했습니다. The pride he had had 그가 가졌던 자부심은 Looked like foolishness now 지금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He had always had plenty of confidence Confidence, 자신감이죠. Plenty of는 lots of의 뜻입니다. 그는 항상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But now, 하지만 지금은 He was disgraced 그는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Disgraced라는 것은 굴욕을 느낀, 명예가 더럽혀진 이란 뜻입니다. His vanity and ego had been his armor 배너티, 허용심, 에고는 자존심입니다. 아머는 갑옥, 무장이죠. 그의 허용심과 자존심은 그의 갑옷이었다. But now, 하지만 지금은 They were legs 레그는 누덕이죠. 그것들, 즉 그의 허용심과 자존심은 누덕이었다. With 목적을 형용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With all these guns 이 모든 것이 사라지자 The only thing that remained 남겨진 유일한 것은 Was his beautiful self 그의 가여운 자아였다. 153쪽 2번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2 How did the thricedale change? 어떻게 thricedale이 변했는가? 정답은 He had always had plenty of pride and confidence 그는 항상 많은 자부심 자신감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But he became disgraced 하지만 그는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154쪽 첫째 줄입니다. When she was working up the aisle toward altar 그래서 아이리라는 것은 통로 복도라는 뜻이고요 altar는 재단입니다. 그녀가 재단을 향하여 통로 위로 걸어갔을 때 He saw that she looked pale and somewhat sad 페일 창백한 서머스는 여하튼 그녀가 창백하게 보였고 여하튼 슬프게 보였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 thricedale felt the meaningless dark pleasure from this thricedale은 이것으로부터 의미 없는 음흉한 쾌락을 느꼈다. 다크 음흉한 Perhaps it meant she still thought about him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그 남자 즉 thricedale을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Maybe 아마도 she knew she was making a mistake 그녀는 그녀가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However 그러나 When he saw her happily looking up at the bridegroom with the shining eyes With shining eyes 빛나는 눈으로 즉 그녀의 빛나는 눈이죠 그녀의 빛나는 눈으로 신랑을 그녀가 행복하게 올려다보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즉 thricedale이 보았을 때 He knew she had forgotten him 그녀가 그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즉 그녀가 thricedale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thricedale은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Memories of the time when she used to look at him this way 자 여기서 힘은 당연히 thricedale이죠. 그녀가 thricedale이라는 그 남자를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보곤 했던 그러한 시절의 기억들이 Came Floodling back 물밑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Flood라는 것은 홍수가 나다는 뜻이죠. 그래서 used라는 것은 뭐뭐하곤 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his was the final blow his pride 이것은 그의 자부심에게 마지막 한방이었다. 즉 결정타였다. Blow는 한방이죠. Why had their romance ended this way? 왜 그들의 낭만 연애가 이러한 방식으로 끝나게 되었는가? They hadn't fought with each other even once. 심지어 그들은 한 번도 서로 싸운 적이 없다. 헤드더기 과검사 과거 완료가 경험을 나타내고 있죠. 문법 구조에 beast to ing가 있는데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고요. beast to 부정사는 뭐뭐하는데 이용되다. 그냥 used to 부정사는 과거에 규칙적으로 뭐뭐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두 동사 원형은 과거에 불규칙적으로 뭐뭐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For the southern time 수천 번 He replied the last days of their relationship in his mind 그는 그의 마음속으로 그들 관계의 마지막 나날들을 되돌려 보았다. 리플레이 되돌려 보았다. He constantly tried to find the reason that everything had ended so suddenly. Constantly 끊임없이 그는 끊임없이 모든 것이 갑자기 끝나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Try to 부정사 뭐뭐하려고 애를 쓰다는 뜻입니다. 154쪽 3번과 4번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y did 트라이스데일 feel pleasure when he saw the bride looking pale and some have said 신부가 창백하게 보이고 여하튼 슬프게 보인 것을 그가 보았을 때 트라이스데일은 왜 기쁨을 느꼈는가 It was because he thought it could mean that she still thought about him 그녀가 여전히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의미할 수 있었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Guess why the relationship between 트라이스데일 and the woman ended suddenly 트라이스데일 과 그 여성 사이의 관계가 왜 갑자기 끝나게 되었는지 추측해보세요. I think he made a terrible mistake 그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And the woman was severely disappointed with him 그리고 그 여성이 그에게 심하게 실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155쪽 첫째 줄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She had always adored him 어두워 흠모하다 그녀는 항상 그 남자를 흠모했습니다. and looked up to him 그리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He had accepted her admiration 존경 accept 받아들이다 그는 그녀의 존경을 받아들였습니다. Like 뭐처럼 A king accept reverence from his people reverence 존경 이죠. 왕이 그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존경을 받아들였습니다. To him 그에게는 her adoration had seemed so childlike 순진한 그에게는 그녀의 흠모가 그렇게 순진해 보였고요. So faithful 그렇게 충실해 보였고요. So worshipful 그렇게 경건해 보였습니다. seem to는 뭐뭇으로 보이다 adoration 흠모입니다. 그에게 그녀의 흠모는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충실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155쪽 4째 줄입니다. He had believed it was sincere 진정한 그는 그것이 진정하다라고 믿었습니다. She had always seen the best in him 그녀는 항상 그 안에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보았습니다. The best 최고의 것 He had received her praise 그는 그녀의 칭찬을 받아들였습니다. Like 마치 뭐뭇처럼 The desert of the rain and does not promise fruit in return Observe 흡수하다 이 리턴은 보답으로 사막이 비를 흡수하고 보답으로 과일을 약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칭찬을 받아들였습니다. As Tristair removed his second glove Tristair 이 그의 두 번째 장갑을 벗었을 때 제거했을 때 The worst memory return 최악의 기억이 되돌아왔습니다. It was the night when he asked her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together 그것은 그들의 삶의 나머지를 함께 보내기 위하여 그가 그녀에게 요청했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Now it was painful to think of a beauty that night It은 가주어 to think 는 진주어 painful 은 고통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날 밤 그녀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It was a beauty that had always made him accept her praise It is it is 강조 강조 문 이고 make 라는 사역 동사 힘 이라는 목적 accept 라는 동사 언역 연결된 문장 구조 그녀의 칭찬을 그가 항상 받아들이게 만든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이었다. During their conversation 그들의 대화 동안에 she said 그녀가 말했다. Captain Caruda says that you speak Spanish like a native speaker like 모모처럼 원어민처럼 당신이 스페인어를 말한다 라고 가루다 선장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Why haven't you ever told me 왜 저에게 당신은 얘기해주지 않았습니까 Is there anything that you are not good at be good at 모모를 잘하다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기는 합니까 155쪽 5번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What memory did 트라이스데이 record as he removed his second glove as 뭐뭐할 때 그가 그의 두 번째 장갑을 벗을 때 트라이스데이 는 어떠한 기억을 회상했는가 He recalled the memory of the night when he proposed to her 그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그날 밤의 기억을 그가 상기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156쪽 첫째 줄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It occurred to the 트라이스데이 that he had repeated an old Spanish saying to 가루다스 occurred to 누구에게 생각이 나다 It은 가주어 됐은 진주어 saying은 속담이죠. 그가 오래된 스페인 속담을 가루다스에게 반복했다는 것이 트라이스데이 생각이 났습니다. occurred to 누구에게 생각이 났다. He had heard it from somewhere by chance somewhere는 어딘가 by chance는 우연히 이 시 가르치는 거는 old Spanish saying 오래된 스페인 속담이죠. 그는 우연히 어딘가에서 오래된 속담을 들었다. And then said it later pretending to be smart 여기서 이 시 가르치는 거는 old Spanish saying입니다. 그 오래된 스페인 속담을 똑똑한 척 하면서 나중에 말했던 것이다. Pretend to는 모모인 척 하다. 스마트 똑똑한 입니다. God 스피피피는 모모했었음에 틀림없다. 과자하기를 좋아하는 가르치가 트라이스테일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her phrase was so sweet that so that she can not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 수 없다. 그녀의 칭찬이 너무 달콤해서 그 결과 he could not tell her the truth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He just let her continue believing that he was a fluent speaker of Spanish. fluent 유창한 그가 유창한 스페인어 화자였다.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그녀가 계속해서 믿도록 그는 허락했다. How glad how shy how nervous she was when he proposed 그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즉 그가 청혼을 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부끄러워했고 얼마나 긴장했던가 감탄문이죠. nervous 긴장한 How surprised she seemed when he kneeled in front of her 인 front of 모모 앞에서 자 닐은 무릎을 꿇탑니다. 그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녀가 얼마나 놀란 것처럼 보였는가 자 could have pp 모모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모 할 수도 있었다. 이거는 과거 과거 알려고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입니다. swear 맹세하다는 뜻이죠. he could have sworn 자 그는 맹세할 수도 있었을 텐데 and could swear now 지금 맹세할 수도 있을 텐데 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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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the look in her eyes meant yes 그녀 눈빛이 yes 를 의미했다 라고 그는 맹세할 수도 있었고 지금 맹세할 수도 있을 텐데 however 그러나 she avoided a direct response and shyly said 디렉트 직접적인 그녀는 직접적인 응답은 피했다. 그리고 부끄럽게 수줍어하며 말했다. I will send you my answer tomorrow. 내일 당신에게 나의 대답을 보낼 것입니다. 트라이스데일 like a confident victor happily allowed this short delay. confident 자신감 있는 victor는 승리자 빅토리가 승리죠. 딜레이는 지연입니다. 자신감 있는 승리자처럼 like a confident victor 자신감 있는 승리자처럼 트라이스데일은 이 짧은 지연을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허락했다. 자 156쪽 6번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6 6번 질문입니다. Why couldn't 트라이스데일 tell her that he was not a fluent speaker of Spanish? 자 fluent 유창한 그가 유창한 스페인어 화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트라이스데일은 왜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는가? It was because her phrase was so sweet that he could not bear to disappoint her. 자 베어는 참단 뜻입니다. 그녀의 칭찬이 너무 달콤해서 그녀를 실망시키는 것을 그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7쪽 첫째 줄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he next day he waited eagerly to hear from her. 그 다음날 그는 열렬하게 그녀로부터 듣기를 기다렸다. 이걸리 열렬하게 At noon 정오에 One of a servant came to 트라이스데일's door. 그녀 화인들 중에 한 명이 트라이스데일의 문간에 왔다. And left the strange character in the red 어떤 좌. 어떤 하면 흙으로 만든 좌는 단지죠. 빨간색 흙으로 만든 단지 속에 있는 이상한 선인장을 그녀의 시종 중에 한 사람이 남겨놓았다. came이라는 과거동사와 left라는 과거동사가 병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어는 One of her servants가 주어가 되겠죠. 캡터스 선인장이에요. There was no note no message 어떠한 쪽지도 없었고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다. There was merely a tag on the plant showing some porin or botanical name botanical 식물학적인 어떤 외국어의 또는 식물학적인 이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표가 식물 위에 단지 있었을 뿐이다. He waited until night until night 밤까지 그는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But her answer did not come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With 목적어분사 뭐뭐가 뭐뭐한 채로 운디드는 상처받은 With pride so deeply 운디드 그의 자존심이 그렇게 깊게 상처를 받아서 He did not try to visit her 그는 그녀를 방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Two days later 이틀 후에 They met by chance at a dinner 그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By chance 우연히 They greeted each other politely politely 예의바르게 그들이 예의바르게 서로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But she looked at him breathlessly breathlessly는 숨죽인 채 그녀가 숨죽인 채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Waiting for some sign of what he was thinking Sign은 신호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 What he was thinking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한 어떤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Try stay Just stay at the back at a gravely Stare 응시하다 쳐다보다 gravely 진지하게 트라이스테일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Waiting for explanation for not answering his proposal 그의 프로포즈에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원하면서 트라이스테일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Noticing a sudden mode change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주목한 채로 She followed 트라이스테일의 lead Follow the lead of는 뭐뭇의 본을 따르다 누구누구의 태도를 따르단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눈치채고서 그녀는 Turning Cold and Distant 차갑게 돌아서서 거리를 둔 채로 트라이스테일의 태도를 따랐습니다. From that night on 그날 밤 이후로 쭉 They grew apart 그들은 멀어지게 되었다. Grow apart 멀어지게 되다. What had they done wrong?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Was it the one To blame 그가 비난받을 사람이었나? To blame 이 원을 꾸며주죠. 이때는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 비난받을 사람이 됩니다. Now after wedding 이제 그녀의 결혼식 이후에 He searching for the answer in his ruined pride 루인드 황폐해진 그는 황폐해진 그의 자존심 속에서 정답을 찾았다. 157쪽 7번과 8번 질문입니다. Question No.7 7번 질문입니다. Why didn't 트라이스테일 try to visit her even though he didn't receive the answer? Even though even if 설령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가 그녀의 대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왜 트라이스테일은 그녀를 방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It was because his pride was so deeply wounded. 그의 자존심이 아주 깊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Question No.8 8번 질문입니다. If you were 트라이스테일 만약에 당신이 트라이스테일이라면 What would you have done when you met her by chance? 우연히 당신이 그녀를 만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겠는가? I would have directly asked her why she had not answered my proposal 왜 그녀가 나의 프로포즈를 대답하지 않았는지 직접적으로 나는 물어봤을텐데 라는 뜻입니다. 158쪽의 첫째 줄입니다. Just then 바로 그때 The voice of the other man in the room 방에 있는 나머지 사람의 목소리가 Interrupt his thought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Interrupt 는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는 나머지 한 사람의 목소리가 Awaken him from his deep reflection Reflection 심사숙고죠. 그의 깊은 심사숙고로부터 그를 각성시켰다. Interrupt 라는 과거동사와 Awakened 라는 과거동사가 모두 더 보이스에 걸리는 병역구조입니다. Try stay What in the world is wrong with you? In the world 생략 가능하죠? 도대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니? You look sad 너 슬퍼 보인다. Look 다음에 형용사 쓰면 부사처럼 해석합니다. 뭐뭐하게 보이다. Look at me 나를 쳐다봐 I came 2000 miles on a crowded old boat all the way from South America to attend my only little sister's wedding 나의 유일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 아메리카로부터 붐비는 오래된 보트를 타고 내내 2000 마일을 내가 왔어 Now she's gone 이제 그녀는 가버렸어 여기서 그녀라는 거는 여동생이죠 But 그러나 I'm still enjoying the night 나는 여전히 그 밤을 즐기고 있어 Come now 자 여기 와봐 Let's have some tea together 우리 함께 차를 좀 마시자 I don't want any tea thanks said 트라이스데일 나는 차 원하지 않아요 라고 트라이스데일이 말했다 Your tea his friend replied is awful 그의 친구가 응답했다 당신의 차는 끔찍하군 어플 끔찍한 Come down to my place in South America one day 어느 날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의 장소에 한번 내려와봐 and try the tea there 그곳에서 차를 한번 시도해봐 It was the trip Be was ing Be was 명사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여행을 할만한 가치가 있어 Oh This looks familiar 아 이거 친숙하게 보이는구나 룩담에 나오는 형용사는 부사처럼 해석하겠죠 친숙한이란 뜻이지만 해석은 친숙하게 로 해석합니다 Where did you come by this cactus cactus 선인장이죠 Come by는 없다 이 선인장을 어디서 얻었니 트라이스데이라 158쪽 9번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9 9번 질문입니다 Where did 트라이스데이의 friend come from to attend his sister's wedding 자 이 트라이스데이의 친구는 그의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왔는가 He came from South America 그는 남미에서 왔다 Be worth ing Be worth 명사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Be worth ing 나 Be worth 명사는 Be word of ing 로 바꿀 수 있구요 Be worth while to 정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 이 문장은 This book is worth reading 또는 This book is worth while to read 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59쪽 첫째 줄입니다 A present said 트라이스데이 from a friend 한 친구로부터 온 선물이야 라고 트라이스데이 말했습니다 Do you know the species 당신은 그 종을 압니까 Oh yes 아 물론 이죠 알죠 It's very common where I live 내가 사는 장소에선 매우 흔한 것입니다 I see hundreds of them everyday 매일매일 이런 것들 수백 개를 봅니다 Here's the name on this tag tied to it 태그는 꼬리표고요 tied는 묶인 그것에 묶여져 있는 여기 꼬리표에 이름이 있네요 Do you know any Spanish 트라이스데일 트라이스데일아 너 스페인어 좀 아니 No said 트라이스데일 with a trace of a bitter smile 트라이스데일은 흔적이라는 뜻이고요 bitter는 쓰디슨 이라는 뜻입니다 쓰디슨 미소의 흔적을 가지고 아니요 라고 트라이스데일이 말했습니다 Is it Spanish? 아 그거 스페인어인가요? Yes 네 그래요 The people there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think 생각을 합니다 The leaves look like they are reaching out and telling you to come 자 이 데이라는 것은 The leaves죠 그 선인장 입사기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입사기가 접근하고 있고 당신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혈 목적어 두 부정사는 모모에게 모모라고 말하다 모모에게 모모하라고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리치아웃은 접근하다 손을 뻗다는 뜻이죠 그들은 그것을 벤톤함이라고 부릅니다 In English It means come and take me 자 take는 데려가다 영어로 그것은 와서 나를 데려가요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159쪽 10번과 11번 질문입니다 Question number 10 10번 질문입니다 Who does a friend in the first sentence refer to 첫 번째 문장에서 한 친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It refers to the sisters of Trisdale's best friend the woman Trisdale loved 그것은 Trisdale의 가장 친한 친구의 여동생 즉 Trisdale이 사랑했던 그 여자를 나타내고 있다 Question number 11 11번 질문입니다 How do you think Trisdale felt after he came to know the meaning of the characters 선인장의 의미를 그가 알게 된 이후에 Trisdale이 어떻게 느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I think he regretted pretending to know Spanish not being honest and being too proud 내 생각에는 스페인어를 아는 척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너무 거만했던 것 그가 후회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